공주시가 다채로운 시장 문화를 나누고 상인과 시민 간의 화합을 위해 2017년 공주산성시장 시장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6일 공주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쌀 두 가마로 만든 가래떡을 시민과 상인이 함께 이어받는 퍼포먼스 가래떡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공주시민 노래자랑 축하공연 및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등 흥겨운 시간이 펼쳐졌고 특히 이번 행사는 공주 밥마실 야시장과 어우러져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